우리의 몸은 발달 및 강화를 촉진하는 영양가를 항상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단백질, 이 풍부한 레시피를 포함해 모든 식품군이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생활을 위해 보통 사람들은 닭고기나 기타 육류 식품을 즐겨 먹는다. 하지만 오늘은 닭고기 없이 만드는 독청적인 단백질 요리를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에너지를 활용하고 혈당 수치를 줄이며 근육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단백질 재료 중 하나는 닭고기이지만 모든 사람이 닭고기를 즐겨 먹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주일에 닭고기를 두세 번 먹으면 그 맛에 약간 질리고 만다. 닭고기 없이 만드는 독청적인 단백질 요리 세 가지 닭고 기는 풍미를 다르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닭고기 없이 쉽고 독창적인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를 할 수 있다. 1. 천연 요거트 소스를 이용한 병아리콩 요리 첫 번째 레시피는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 두 가지를 이용한 것 이 특징이다. 병아리콩은 제식주의자 식단에서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최고의 식품 중 하나이다. 이번에는 크림 같은 부드러운 및 맛있는 질감을 내기 위해 천연 요거트를 이용해 요리를 할 것이다. 재료 익힌 병아리콩 1컵 220g 길게 썬 붉은 피 망 1개 큐민 씨앗 1티스푼 5g 다진 고수 2스푼 30g 올리브 오일 1스푼 16g 소금 및 후축 약간 중간 크기의 마늘 다진 것 소스 재료 전 연 요거트 1월 1컵 100g 다진 고수 1스푼 15g 간장 1스푼 15ml 소금 및 후축 약간 만드는 방법 올리브 오일을 팬에 데운다. 소금과 큐민 씨를 넣고 볶는다. 큐민을 넣고 1분 후에 후추를 넣는다. 병아리콩을 넣은 다음 모든 것이 잘 섞이도록 젖고 불을 끈다. 소스를 만들기 위해 작은 그릇에 4가지 소스 재료를 넣어 섞는다. 병아리콩을 접시에 담은 후 요거트 소스를 뿌린다. 이래 시필을 빵이나 감자튀김과 함께 곁들여낼 수도 있다. 열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음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라. 적당한 양의 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채소를 곁들인 신선한 참치 샐러드 두 번째 레시피는 신선한 참치를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보통은 캔을 당긴 참치를 먹지만 2. 번에는 좀 더 천연 참치를 이용해보려고 한다. 참치는 비싸지 않은 생선인 것에 더, 핵, 매일 먹는 채소의 새로운 맛을 더해줄 수 있는 독특한 풍미를 갖고 있다. 재료, 신선한 참치 1덩어리 브로콜리 5조각 콜리플라워 5조각 중간 크기의 가지 4개, 길게 자른 당근 1개, 길게 자른 호박 1개, 정량파 1개, 작은 마늘 1쪽 다진, 겉올리브 오일 3스푼, 48g, 간장 1스푼, 15ml, 소금 및 후축, 약간, 만드는 방법 펜에 참치 1덩어리와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넣고 둔다. 또 다른, 팬에 남은 오일을 넣어 데운 다음 채소가 익을 때까지 볶는다. 참치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채소를 넣은 팬에 넣는다. 소금, 후축, 간장으로 간을 한다. 채소가 빠져 익도록 한 다음 내놓는다. 이 볶음 샐러드는 아침 식사나 가벼운 간식으로 좋다. 참치의 풍미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소금을 넣을 때 주의할 것을 권한다. 3. 새우가루를 넣은 감자볼 이 감자볼은 닭고기 없이 조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완전히 사랑할 쉽고 독창적인 레시피 중 하나이다. 새우가루는 큰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혹은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의 경우 새우나 건세우를 달아서 직접 새우가루를 만들 수도 있다. 재료 건세우 가루 2스푼, 30g, 중간 크기의 감자 4개, 소금을 넣어 익힌 감자 중간 크기의 양파 1 4개, 깍둑살기 오일 스프레이 곱게, 다진 고수 1줄기 소금 및 후축, 약간, 만드는 방법 익은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으깬다. 양파, 고수, 소금, 후추를 넣고 모든 재료를 잘 섞는다. 수저로 감자를 소량 덜어낸 다음 5cm 크기의 곡 모양을 만든다. 팬에 오일을 약간 뿌림 다음 뜨거울 때 감자볼을 넣는다. 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모든 면을 익힌다. 샐러드에 감, 자볼을 곁들여 내놓는다. 이것은 만들기 쉽고 바쁜 날 및 몸과 청량감 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 여름날에 적합하다. 뜨겁게 혹은 차갑게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회사 도시락으로 싸갈 수도 있다. 드레싱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천연 요거트를 이용한 드레싱을 선택하고 시판 드레싱은 피하자. 오늘 소개한 단백질 요리 레시피가 마음에 드는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자.